아쉽게 다음 곡이 마지막 곡이예요 다음 곡이 마지막 곡이예요 아쉽죠? 네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시니까 공연이 끝나고 앵컬 앵컬요? 앵컬 앵컬을 하는게 있어요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공연이 끝나고 앵컬 있으니깐 많은 앵컬 부탁드리구요 마지막 곡은 혹시 백맹맹이라는 노래 아세요? 네 백맹 좋아하세요? 네 백맹이랑 백맹이랑 신나게 마무리하고 여러분 보고싶으시면 많은 앵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? 네 오케이 그러면